안녕하세요 보드라이브의 한마리공 랜디 쑨쌤 한남 VMIPD님 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2018년 5월 5일부터 6일까지 세택 1,2,3 전시장에서 제8회 보드게임 페스타가 열립니다 300종이 넘는 보드게임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고 이렇게 즐길 수 있고 각종 보드게임 행사와 이벤트가 가득한 보드게임 페스타 특히 이번 페스타에는 저희 보드라이브도 참가하는데요 현장에서 생방송도 하고 라이브 라이브 보드라이브니까 호스트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준비 중이니까 여러분들 이번 페스타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그럼 보드게임 페스타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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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이상한데